KCON 안녕하세요 여기는 KCON LA KCON입니다 저희가 지금 리허설을 하러 왔어요 혜연 언니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제가 찍었거든요 인생샷 정용 사진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좋아해 준다고요? 라브랜드 촬영장에 갔다 왔는데요 그 바닷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너무 예뻐요. 네. 이거 말고 바다가 너무 예뻐요. 얼굴밖에 안 보여요. 혜연 언니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인스타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사진을 혜연 언니가 찍어준 거예요. 안녕. 여기는 LA. 여기는 지금 이거야 그래야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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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거잖아. 여기는 LA. 어떻게 이런 거 하고 그러지? LA. 저가 유리랑 스페셜 무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LA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다니. 나 봐 보고 싶다, 진짜. 떨리는 거 같아요. 은비 언니 머리 찍어주세요, 은비 언니. 은비 언니 얼음 보이려고 찍어서. 요즘 요즘 욕심부리고 있어요. 이 머리에. 요즘 푸트 머리, 양가를 이런 거 되게 많이 한다고. 유진아. 그 와중에 맞춰줘. 나는 좋아. 나는 김채원. 나는 장원영. 아이즈원이지. 안녕. 안녕. 나는 팀의 비주얼과 귀여움과 매력을 담당하고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우리 아이즈원의 랑매. 은혜이야. 우리 은혜기를 소개해볼게. 은혜 너무 예쁘고. 은혜 너무 귀엽고. 은혜 재밌고. 은혜 너무 재밌고. 은혜 너무 재밌고. 은혜 너무 재밌고. 두 번째는 진짜 예쁘다. 유일이야. 굉장히 무서워요. 하지만 평소에 너무 귀여운 아이니까. 제가 한 번 진짜 한 번 줄게요. 얍 얍 얍 얍 얍. 한 번 해볼게. 야. 왜 싸마치랑 와라? 너. 나한테.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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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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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척척. 오, 진짜 체마 이야, 진짜 체마 오늘 랜드 바뀌었어요 아, 그래? 너무 예뻐요, 다 아까 이런 치킨이 안 돼요 네 랜드에서 네 랜드에서 네 랜드에서 네 랜드에서 네 랜드, 네 랜드에서 네 랜드에서 바뀌었어요 아, 네 랜드에서 네 랜드에서 네랜드에서 네 랜드에서 왜 언니가 힘들어요! 언니가 시켜놓고! 왜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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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끝났습니다! 내일은 L.A.K.고! 우리 L.A.S.O 팬분들이 만나는 거 처음 해가지고 털렸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L.A.F 파이팅! 내일은 봐! 뵙어봐! 아 원영아! 아 원영아! 다른 사람 내가 알게! 내가 불러볼게! 토미 언니! 토토토! 아직 안 돼! 재현 언니! 재현 언니! 재채! 여사야! 오늘 촬영이야! 언니 저 모니터하는 거 좀 찍어주세요! 어? 찍고 있는지 몰랐어... 지금 저희는 레드카페에서 갑니다! 우리 민주가 아파요! 아닙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가 안 아파요! 저희는 지금 레드카페에서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길 씨 레드카페 포인트가 뭔가요? 렌즈카페의 포인트는 오렌지! 오렌지! 네, 저희가 오늘 보시다시피 오렌지 메이크업에 오렌지 색감으로 포인트를 보는데요 어떠신가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볼터치가 오렌지인데 한 번 무대에서 맞춰보세요! 뭐, 왜 those things inside of me I know you'll be standing right behind the me I love you, you love me 내 디디딤는 내 빨리 I won't be showing you everyday 고맙습니다. 같은 꿈이 두려워 될 때로 바라야 돼 너무 깊게 섞은 밤 창을 열어치군단 어제받은 눈물이 돋만 가득해 비가 와던 만큼 노래가 나선나 너무 멋진 세상과 보지 않았던 면 아닌가 우리 함께 날아올라 유지앤링 비호시 E-C-H-E-R 우리 함께 한번 만나 우리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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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LLKMD 방탄을 끝났는데 엔딩만 남아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LL 고마워요